울산 불교 종단연합회가 2023 울산 태화강 연등축제를 열었습니다. 울산 불교 종단연합회는 지난 14일까지 3일 동안 울산 태화강 둔치에서 공축법의식과 인기가수 초청 특별공연을 비롯해 대형 장엄 등 전시, 부처님 이훈행렬, 땅설법, 바루공양체험과 부처님 찬탄 개송대회 등으로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했습니다. 연합회장 산홍세님은 오늘 밝히는 연등을 통해 가정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넘쳐나길 기원한다며 평화로운 울산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행사에는 통도사 주지 현덕세님, 봉축위원장 산홍세님, 봉행위원장 혜진세님, 봉행부위원장 화산세님을 비롯해 울산 불교 신도회, 이용수 회장과 신도 등 4부대 중 천여명이 동참했습니다.